세일 오픈합니다 지난주에 인천 커스커를 가려다가 갑작스러운 스케줄 변경으로 취소를 했더니 둘째 주안이 녀석한테 엄청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실은요 저희가 오늘 일상이 아니라 송도를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출발하기로 한 5분 전에 갑자기 양파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번주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니 일산이나 인천이나 뭐 그렇게 다르다고 나를 잡냐고 아 저 둘째놈 눈치 보느라고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저놈 언젠가 잘라 내가 너 다음주부터 나오지마 아유 요렇게 얘기만 해도 아주 시원하네 추석이 가까워서 그런가요 추석에 쓰면 좋을만한 가전들을 세일하고 있습니다 연기 잡는 그릴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 했었는데 전기 그릴 상품 사지 말라고요 사실 고기는 센 불에 구워야 부드럽고 맛있거든요 전기 그릴은 불이 너무 약합니다 고기 한번 구워 먹으려면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죠 전기 그릴은 정말 성격이 착하신 분 아니면 돌을 닦는 스님께서나 아니지 스님께서 고기를 안 드시나 7,000원이나 세일해서 46,900원 영국산 도자기로 유명한 덴비 아시죠? 한국에서 잘 알려진 덴비 브랜드입니다 공기 대접 세트 네피스가 46,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말이 공기 대접 세트이지 아마도 영국에서는 스프나 콘프로스트 같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그런 그릇이 아닐까요? 덴비는 원래 파랑색 접시가 유명한데 이 제품은 한국인과 잘 어울리는 무난한 색을 사용했습니다 이 그릇은 대체 왜 또 사온 걸까요? 아니 이 녀석들이 별의별 꼼수를 다 쓰네 이제 아니 겨우 46,000원짜리 사면서 시집을 운운해요? 아 이거 진짜 수저 나이프 포크 4인용 20개를 어떻게 이런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걸까요? 총 20개가 있는데 바로 옆에는 한국식 수저 세트를 팝니다 골든들 수저 세트 10피스 난 이럴 때마다 의심스러워 코스코는 어디서 훔쳐다 파는 거야? 아가씨 여기서 자면 안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고객님 캠핑 가기 좋은 계절이죠 근데 8,000원 세일해요 아기들 카시트도 세일을 합니다 15,000원 할인하네요 18일까지 89,900원 15kg에서 36kg 근데 가격차에 되게 많이 난다 같은 브랜드인데 신생아는 41,900원 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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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원래는 무력이 없는 남잔데 캐시미어만 보면 무력이 생긴단 말이야 이렇게 옷을 살 때 아빠가 상상하는 핏이 있거든 그래서 집에 가서 입잖아 그리고 뚱뚱해 그래가지고 잘 안 입게 돼 그럼 옷의 문제가 아니라 아빠 몸매의 문제니까 아빠가 얘를 탓아가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제가 태국도 가야 되고 호주도 가야 되는데 어우 트렁크가 없네요 미국에서 급하게 오르라고 그냥 싼 거를 어디서 친구가 급하게 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왔거든요 지퍼는 잘 되거든요 근데 그 지퍼 옆에 그 천이 찢어졌어 그래서 하나도 안 와요 뭔지 알지 지퍼를 닫아도 열어도 열려있어 24인지가 12만 4,900원 얘네들은 확실히 무력이 많아 세이라는 것도 아닌데 왜 이걸 들여다보고 있냐고 근데 이거 진짜 편한데 나 여기 이 세계에 빠졌잖아 세일을 안 하네 근데 세일 안 해도 싸긴 진짜 싼 거예요 어 싸 엄청 싸 어 이거 지금 이거 6만 얼마가 넘는 건데 사야겠다 네? 사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가 아빠 열심히 일해야 돼 우리 아빠 돈말이 버려라 세계 최초 4종 세균 99% 제거 엄마의 마음을 만 원 할인해서 3만 9,990원 그럼 무슨 약이 없는 거지? 전자로 어떻게 하는 건가 보네 전기 염소 이온을 분해하면서 그 살균소를 통해 물을 내릴 때마다 자동 변기 살균 세정기 그냥 살균되는 세정기 세일은 안 하지만 저희 집에 다 떨어져 가서 사야 될 것 같아요 특집으로 하나 해야겠다 사야 돼요 우리가 늘 사는 거 사야 돼요 봐봐요 밥이 안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코스코 갈 때마다 째려보던 나시고랭 먹어봤는데요 뭐 그냥 나쁘지 않은 정도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오 이 움직이는 게 너무 무섭다 9월 2일까지 할인 40도 2500원 할인해서 25,490원 엄청 커 확실히 여기가 제일 싼 거 같아 호플러스에 있는 거 저번에 사람들이나 음주 방송했다고 뭐라 하던데 추석 선물로 이런 해물용 상품들 어떨까요? 36,420원 이것도 10,420원 17,919,420원 올해 12,50원 5,320,270원 포기 6천원 할인해서 21,990원 우리는 이것만 써요 근데 우리 지금 있어서 우리는 안 사도 돼 저번 할인 때 사가지고 아직 남아있어요 퍼실매니아 분들 꼭 와서 사세요 31일까지입니다 크리넥스는 항상 세일을 많이 하네요 컬크랜드를 따라잡기 위해서 계속 할인을 한대요 지금 미용티슈 2,000원 할인 이 화장재 2,500원 할인 9월 4일까지입니다 이거 제 친구가 맨날 들고 다니는 건데요 9월 4일까지 2,200원 할인합니다 11,790원 나도 이거 쓸까? 아 여기 있네 이건 PD용도 있고 여기 어린용이 또 있네 근데 뭐가 다른 거예요? 성인, 아동용 다 똑같다고 쓰면 되지 우리 아이 대변 괜히 애기 없는 사람 서운하게 더 작은가 보지? 사이즈가 근데 똑같아 143g 똑같네?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나눠놔가지고 디자인값만 들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애기 갖고 싶은데 없는 사람 괜히 서운하게 이렇게 키스용 보면 괜히 짜증 난다고요 괜히 낫대요 그러면 아니 갖고 싶어도 지금 만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칠이 낫지 않아 사세요 애를요? 이거 고회하실 수 있는데 이거 뜯어져 있던 거예요 저희가 뜯은 게 아니에요 약간 이문이 쓴 줄 알았다 이거 아 빙그레 거예요? 아 그럼 사지 마세요 제가 먹어봤어요 아 먹어봤어요? 네 캘릴랜드 시레드 모짜렐라 지금 3,000원 할인하네요 25,990원 근데 이게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사실 사기가 진짜 어려워요 이게 맨날 맨날 피자를 만들어 먹을 거 아닌가 이거는 그냥 이마트 트레이더스 그런 데서 조그만 걸로 사세요 이거는 너무 양이 많아요 풀바셋 5,500원 할인해요 24,490원 9월 4일까지 5,500원이나 할인이네요. 셀 진짜 많이 안 나요. 진짜 맛있는데 풀까셀. 크림치즈 스콘이래요. 이게 크림치즈가 있나보다, 스콘 안에. 궁금하다. 네? 궁금한 걸 다 사요? 네? 궁금한 걸 다 사요? 아니 그냥 이렇게 들어본 거예요. 아, 팔 무거워. 이건 저희가 안 먹어봤는데. 저희 막내 이모가 적극 추천을 했기 때문에. 마침 세일을 해서 한번 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 백설 굴소스. 3개에 1,400원 할인돼서 8,590원. 이게 그거예요. 미커 기계 샤넬인가요, 이거? 네, 맞아요. 제가 언제나 침이 마르게 강력히 추천하는 바이타믹 서기. 오랜만에 엄청 큰 세일을 합니다. 이거 처음 나왔을 때 거의 100만 원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저희는 그렇게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반값이네요. 모양도 좀 살짝 바뀌었고요. 이 상품은 제가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게 그거예요. 미커 기계 샤넬인가요, 이거? 네, 맞아요. 나 샤넬도 없는데 이런 거라도. 노트구단식이야? 노트구단식이야? 네. 얘는 보기만 하면 다 사달래, 그냥. 아니 그 어떤 분이 특정품도 좀 추천해 달라고 하셨었는데 저는 이거 지금 몇 년째 쓰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이게. 얘는 향이 일단 있어요. 근데 누구나 좋아하는 고급스러운 향이고 이거 바디에도 발라도 되고 머리에도 해도 되고 얼굴에다 해도 되는. 항상 장벽해요. 이거 광고 아니에요. 그냥 몇 년째 써서. 이거 프랑스 거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좋아가지고. 향이 궁금하시면 올리브영에서 하시면 되고 이 눅스 핸드크림도 같이 있거든요. 그걸로도 한번 향을 맡아서 되게 좋아요. 이 피지오겔도 아주 유명한 거잖아요. 오늘부터 11일까지 5,000원 세일해서 43,990원이에요. 아까 얘는 크림으로 된. 꾸덕하죠? 꾸덕한 고기? 얘는 그냥 로션. 묽은 타입. 건조하다 그러면 크림을 쓰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근데 난 답답한 거 못 참겠다. 항상 이거. 근데 나는 크림으로도 부족하다. 그러면 아까 그 눅스랑 같이 합쳐서 쓰면 베스트에요. 왜냐면 얘는 향이 없거든요. 이게 어떤 리뷰한 거 봤는데 너무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기 플러스로 되어 있어요. 1290원. 한번 사볼까요? 너무 괜찮다. 간단히 먹기 진짜 괜찮은데. 시간도 빨리 되고. 육수가. 육수가 대박이야. 사서 먹는 그 맛이지. 식당에서.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네요. 앞으로 우리 딸이 뭐 산다고 그러면 반대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내가 지금 이거 할인을 하면 나 당장 살 거야. 내가 지금 이거 한 달째 보고 있는데 세일을 안 하고 있어요. 아무도 말리지 마. 나 이거 살 거야. 진짜 착하다. 세일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아주 착한 첫째 딸이 시대에요. 난 이런 걸 안 좋아해서. 둘째는 어떻게 하죠? 난 안 좋아해서 안 사지만 만약에 좋아했다면 그냥 사줘. 글이 안 좋다고 안 좋아 보인다고 썼다네요. 뭐라고 썼어요? 아주 따님이 철이 없으시네요. 이렇게 아버지를 사주셔야지 그렇게 나이 다 먹고 나서 그렇게 아빠한테 징징대는 거 꼴보기 싫다고 누가 그렇게 썼는데요. 아빠가 젖대요. 말하다 보니까 숨질러서 안 되겠어요. 따님들께서 행복하시다면 제가 뭐든 못 사드릴까요? 사실 저는 저런 과자 좋아하지는 않지만 뻥치시네. 아이 너무스키. 얼마 나왔는지 알아요 지금? 몰라요. 대충 맞춰주세요. 맞추면 상품이 있나요? 네네. 상품 5만원씩 있나요. 오차 범위는 어느 정도예요? 오차 범위는 2만원. 2만원? 15만원. 저는 15만원이에요. 왜? 왜냐구? 진정 너희가 몰라서 묻는 거야? 코스트코 사장님 다음 주부터 얘네들 여기 못 오게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댓글로 둘 다 빠지라고 해주세요. 이제부터 저 혼자 하리랍니다. 이 양파 다시 마음껏 줬으면 좋겠다. 내가 진짜 직접 봤거든요. 옛날에 일상점에서 어떤 아줌마가 까만 비닐봉지에 이거 가득 담아가면서 사람들이 그 줄 속에서 그 아줌마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 제가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 아줌마 그 이후로 3일 뒤에 눈직을 닫았어요. 여기서 너무 많았어. 많았는데 난 내가 실제로 본 게 그때 처음이야. 몰상식한 사람이 있대. 이랬는데 우리 동네에 있더라고. 그럼 우리 동네에 사람 아닐 거예요. 내가 지역 감정을 갖는 건 아니지만 우리 동네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있긴 있더라. 그리고 카트를 우리 동네까지 끌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얼마나 멀지도 않은데. 카트 밀고 오면 안 돼요. 맞아. 카트를 우리 집까지 어떤 사람이 엘리베이터 타고 그걸 해. 복도에다가 놔요. 나 봤어. 그럼 안 돼요 진짜. 근데 한마디 하고 싶은데 뉴스를 하도 보면 미친 사람이 있잖아요. 괜히 그 사람한테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말했다가. 칼 들고 올까 봐. 그럼 엄마야 하자. 이거 시 Frakti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